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가꿍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트루왕 이번 메뉴는요 좀 전에 홈플러스를 갔었는데요 주꾸미 볶음 하려고 근데 품절이더라구요 그러다가 포기를 하고 나오는데 그 앞에 맥도날드가 있길래 저같은 경우에는 방송하면서 햄채멘을 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0개 먹을 수 있나 싶어갖고 맥도날드 보이길래 불고기먹어 10개 준비했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 먹었습니다 충분히 Bit 쫄깃쫄깃 얼마나 weight 고춧가루 맛있다 뼈가 들어있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아삭한 뼈가 들어있어요 그릇은 짭다리에 뼈는 안 먹어요 이거 맛도 많아요 우리는 완전히 식용유가 있어요 다른 빵빵을 주면 먹을 수 있는 비주얼이 좋은데요 라면은 안에서 먹이랑 행복한게 좋네요 고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에 바삭하고 쫄깃하고 고춧가루는 더 맛있다 내가 먼지 Ford으로 먹기가 전하고 이 소스는 필요 길을 까지 없을것 같아요 햄버거가 짭짤한데요 닭다리에 이게 더 맛있다 깨끗하게 먹었네요 뜨거운 맛 매콤하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고춧가루 진짜 턱이 좀 아프다 ㅎㅎㅎ 엄청 쫄깃쫄깃 편안한 맛은 좀 더 맛있네요 이번 음료는 트레비로 할게요 안그래도 햄버거 칼로리 높은데 살찔 수도 있으니까 트레비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음료는 트레비로 할게요 케찹 우유 엄청 엄청 떨어진에 까끌 다진마늘 고춧가루 그리고 예쁜 한장은 너무 맛있어 잘 먹었지만 다음날은 그냥 사진 찍기 엉망진 않게 찍으면 다시 뱅쩝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이곳은 1시간 후에 물이 잘 안나와서 감자 물이 잘 안나와요 물이 잘 안나와요 너무 잘 안나와요 물이 잘 안나와요 그럼 오늘 오늘의 요리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기름 한입 이 타임에 찬스 하나 쓰겠습니다 좀 짠 편이긴 한데 너무 물려가지고 찬스는 무생채 맛은 진짜 맛있네요 잘어울리고 오돌뼈로 돈까스 소스에 담아서 더 맛있어 오돌뼈로 먹기 물에 비해 완성된 오돌뼈로 만들어진 오돌뼈로 먹기 오돌뼈로 먹기 오돌뼈로 먹기 오돌뼈로 먹기 오돌뼈로 먹기 집에서 먹기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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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구마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은 매콤하고 단무지가 매콤하고 맵다 마지막으로 김치 날먹는 새콤달콤 양념은 어떤 맛인지에 볼 수 있을까요? 매콤하고 crew에 먹은 김치찜이 더 맛있더라구요 김치찜이 새콤한 맛이에요 김치찜이 다 먹으면 더 맛있는데 고춧가루 마늘은 잘게 Duches게 마시는 부분에 정말 Sis는 한 gr욤이 삶아졌어요 가벼운利이 그려왔네요 쫌쫌쫌쫌 짭조랭 찹쌀가루 찹쌀가루 고춧가루 예,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구요,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요, 다른 분들은 되게 쉽게 드시더라구요. 근데 저한테 너무나 벅찬 그런 먹방이었구요, 그리고 맥도날드 불고기모거가 좀 짠 것 같아요. 진짜 오늘은 무생채 없었으면 아마 다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영광을 무생채한테 바칩니다. 그리고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뿽뿽뿽 투르가 당분간 햄버거는 안 먹어도 되겠다.